JTBC 뉴스 탁야 안녕하세요. JTBC 뉴스 탁야입니다. 가베돈에 무네끈한 일본의 여자들이 이번에는 소대쿨에 묻힌다고 말했습니다. 가베돈 하나 드렸어요. 가베돈 우리도 알아요. 제가 전에 가베돈을 소개했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이번에는 소매 접기 그냥 이렇게 소매를 접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백업을 해주면서 소매를 접어주는 거예요. 팔을 짤 때니까. 저건 난 못해놔. 안해놔. 이제 주의사항이 있거든요. 그게 한 20cm, 30cm 정도 기 차이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이게 가능하고 난 몰라 순진한 척하는 네 동공 난 네 맘대로 들었다 가는 no call then not be loco oh oh 나 미치게 만들어 간 듯 탑승한 roller go coaster you're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such a monster all the hydration I this is a monster so like 걍 7, 8, 8, 8 오빠는 필요 몇이야? 70대 70? 네, 수고하셨습니다 네, 수고하셨습니다 오이식 아, 오이식 오이식 감사합니다